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렸습니다. 지난 11일 열린 기념식은 광복회 대구 시지부 주간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독립 유공자와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독립 염원을 주제로 한 연극 공연을 본 뒤 장병하 애국지사와 함께 선열들의 승고한 독립정신을 이어받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한 만세삼창을 함께 외쳤습니다. 또 행사장에는 3.1운동 당시 태극기 목판과 김구 선생의 서명이 들어간 태극기 등 문화재급 태극기 사진 2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. 대구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주요 4거리의 태극기를 개양하고 올 연말까지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